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취임 100일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일 동안 많은 것들을 좀 느끼셨을 텐데 민선 8기 이것만은 꼭 바꿔야겠다 하고 싶은 점이 있는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에서는 편가르기 없는 국민통합의 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면 나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군민이 다 100% 나를 지지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군정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편가르기가 없어지고 국민통합이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멸위기의 고흥.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인구 10만의 큰 운군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이를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없이 달려온 100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흥군이 가장 중요한 게 우주항공 클러스터 산업 국가산 유치잖아요. 이게 또 지금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고흥군은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50만평 규모로 조성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누리호 2차까지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에게 정부 기술을 이전을 해서 민간에서 누리호 3차부터는 발사를 한다. 최근에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에서 우선협성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해서 국가산단, 저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고흥군으로 봐서는 국가산단이니까 50만평 규모의 민간 발사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렇게 조성이 되게 되면 우리 고흥에는 양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향후 10년 후 인구 10만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내년도 정부 예산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예산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제가 기획재정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배분, 효율적인 예산배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모적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지향하려 합니다. 생산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한다. 예를 들면 우리 드론 중심 도시 고흥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팜의 혁신밸리가 고흥만에 있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우리 고흥의 농수, 축산, 스마트 밸리를 조성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적인 곳에 투입을 해서 향후 인구 10만, 이 발판을 마련하겠다. 끝으로 고흥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저를 선택해 준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통합 위해서 향후 10년 후에 인구 10만의 더 큰 운군을 만들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 전체 1200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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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